안녕하세요. 주용철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가항로 16번길 34-4에 있는 트리플스트리트 디동 지하 1층 하우스웨어 매장에 왔습니다. 여기 다이소 화면 왼쪽을 보시면 다이소 로고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예쁘게 만들어진 지하 1층이구요. 이쪽에 있는 우리 하우스웨어 매장에 왔습니다. 한번 매장 구경 한번 해볼게요. 와우. 여기 그가 두쪽이 이쪽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요. 자, 와우.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이렇게 주방 가구들을 주방 인테리어랑 같이 이렇게 코디를 했어요. 이십평형 삼십평형 오우. 여기는 욕실 이십평형 여기는 이제 침구류네요. 예뻐요. 하고 또 이렇게 또 이게 뭐야. 공기청정기도 같이 코디를 해서 예쁘네. 여기 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TV 보는 방 느낌으로 예전에 무조건 이런 방을 안방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집 스타일이 워낙 다양해서 안방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요. 여기도 욕실 시공 예뻐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그릇류, 접시류. 정말 종류별로 다 있어요. 여기의 특징은 수입 고급 아니면 명품 접시들을 보통 40%에서 53%까지 이렇게 할인해 주고 있어요. 와우. 이렇게 되게 예쁜 제품들도 있고 예쁘네요. 이렇게 여기 제품들도 있고 아주 컬러풀하고 예쁘죠. 잘 좋아하는 제품이야. 이쪽에. 이쪽에. 이래도 있고. 접시가 있죠. 전부 다 있어. 각 브랜드별로 엄청나게 많아. 칼, 도마, 여기는 이제 체험공간이야. 오우. 예쁜 냉장고들도 있어요. 여기 태팔. 와우. 이런 거 되게 탐난다. 실크뿌리. 툴. 아주아주 예뻐요. 이렇게 갤러리 작품들도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엄청나게 크거든. 이게 지금. 못해도 30, 40인치 더 되는 거 같아. 30, 40인치보다 더 큰 거 같은데. 가격이 142,000원밖에 안해. 와 대박. 하우스웨어. 간단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빠이빠이. 다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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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